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번 영상은 풍요로운 농촌 풍경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보리밭 편이에요 영상을 담아놨던 시점은 모내기를 다 마친 상황이였구요 밭둑에 있는 오디가 막 이어가고 있을 시점이기도 했어요 오디를 몇키로 따다가 오디잼을 담아놓기도 했었던 여유로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시 보리밭이에요 참 풍요롭지요 황금빛 벌판 이 황금물결은 두번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밀과 보리 그리고 가을에 들판에 있는 벽 그렇지만은 내가 농사를 짓던 안짓던 황금빛 물결을 보느라 마음이 평온해지죠 봄판에는 이제 녹색으로 물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보리밭이 점점 귀해요 예전 같으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재배하는데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띄는 모습이 있어 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양상으로 담아놨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영상이 남아있어요 이거 귀한 영상인데 그래서 함께 보려고 이렇게 올립니다 황금빛 물결을 감상하면서 닫혀있던 마음을 치유해 보세요 올해는 장마철이 유난히 길었어요 50여일 동안 비가 오면서 산복더위 역시도 모두 장마권 속에 묻혀서 다 지나갔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배는 아니고요 모두 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며 그동안 어려운 발자취들을 되돌아 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가을을 다같이 맞이하십시오